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누구도 안 돌아올 거 같더니 금세 다시 돌아오는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1 아 이게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 만이죠? 먹방? 3개월 된 거 같은데 3개월 같은 소리하고 있어? 훨씬 더 됐지 멍청 어렸을 거 같은데 스티콩 죽였다 둘 다 3개월 됐으면 진짜 죽여버릴 줄 알아 모자내려치기 봐 여기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먹기가 3개월 전이잖아요 봐봐 9월 2일이잖아 지금 9월 3일이잖아 네 그러면 3개월 하고 하루 넘었잖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핫도그 대 우선 이거는 각자 먹방 여기 있잖아 타이틀 이거는 각자 먹방으로 칠 수 없어 와 존나 억울하네 이게 각자 먹방이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데?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진짜 기다려 모자내려치기잖아 모자 하면서 맞댔 해 해 해 아니 이 새끼 여기 존나 안해줘요 존나 시사해 아무 못 보셨어 진짜 거짓말 쭉 여기로 존나 존나 했잖아 한 번 못 빠질거야 크크크크크크크 저거 멋있어 그래서 다시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각자 먹방 올리지 않았던 이유를 올렸는데 댓글이 진짜 각자 먹방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쭉 갈 건 아니고 일회성으로 일단 국군의 날 특집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가시죠 렛 미 렛 미 시우 어게잉 저도 갑자기 이게 펜션 올라가가지고 잘 잘했어 각각 전투 팍팍팍 각각 전투 팍팍팍팍팍팍팍팍 그래서 오늘의 검진추는 해군 대 육군입니다 아 해군 대 육군? 저 육군 무조건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마운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군 기본 평가를 통해서 육군으로 할 것인지 해군으로 할 것인지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팔굽혀펴기 개수 테스트입니다 아... 육군은 팔굽혀펴기를 잘 안 해요 달려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수영해야 되니까 이거 많이 하는데 저 이게 불리한 주제네요 왜 불리해요? 살짝 불리한 주제네요 팔굽혀펴기 시작 하나 둘 셋 셋 셋 셋 여덟 아홉 열 핫 경기전 승리 핫 해군과 육군 중에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해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음식 육군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육군의 삼겹살이고요 까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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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군의 연어 응 연어야 그리고 꽁치입니다 개이덕 꽁치 많이 먹어 개이덕 왜 태어났냐는데 구이라서 하여튼 자 역시나 권기동 씨 말도 안 하고 바로 한입 먹어버리자 와 지졌다 와 자 저부터 먹어볼게요 한번 야 맛있긴 해 하겠어 음 음 너무 맛있어 일단 입안 가득 연어의 향이 쫙 퍼져요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요 이 말을 무슨 말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연어롭다 자 그럼 저 삼겹살 닭꽃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이거지 고기 자체가 쌈이구나 그렇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청정 다데이기 스킬 추구협 음 와 오 맛있어? 오메 오만이 할렐루야 와 이 말을 뭘 하는 줄 알아요? 삼겹살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와 자 첫 번째는 육군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이었다면 두 번째는 해군에 초점이 맞춰진 게임입니다 세숫대야 잠수 대결입니다 세숫대야의 골을 받고 오래 참으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육군하면 인내심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인내심 해군은 어떻죠? 그냥 바로 잠수 때려요 1분 잠수 기본으로 그냥 해야 해군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 가시죠 자 준비하시고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연습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작 시작 느꼬맛어 느꼬맛어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해군씨 혹시 바다의 영도에 맞게 허브스루트 좀 뿌려도 될까요? 아 진짜 마단물처럼 마단물처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진짜 전 바다수욕에 바다수욕에 취득화된 사람 이 새누만 너 이거 아니 아니 전 바다수욕에 취득화된 사람이라서 해군은 해군은 그러는 거예요 바다의 사난이라고 하죠 아 위협도 있네요 바다에? 지금 시작 잠깐만요 험보솔드 냄새가 imp suicidal 험보솔드 냄새가 너무하고инала 어휴ата 아 냄새 나 진짜 이게 만약에 입으로 들어가면으로 콜로 när facilitate 매워 죽지 준비 시작 시작! 1분 지났습니다. 대결 정재인 승리! 와 장난 아니다. 봤죠? 이게 육군이에요. 이게 육군의 인내력이란 이 말입니다. 죄송한데 바닷물 용도를 황해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우리나라 동해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전재현 씨 어떤 음식 고르시겠어요? 저 육지로 갈게요. 삼겹살이 맛있는데 이번에는 너 해군 가야지. 저 육지로 가겠습니다. 육지밥! 자 해군의 꼬막 비빔밥이고 꼬막 비빔밥 와 맛있겠다. 꼬비밥 육군의 전시 똥밥입니다. 자 어김없이 바로 먹어버리겠죠? 야 좀 진행하고 먹어. 또 또 또 막 먹을게? 아니 방송을 하러 밥 먹으러 오지 말고 와 제가 먹어본 꼬막 비빔밥 중에 근데 역대급 밥 없어요. 어 진짜? 왜? 별로야? 아니요 뻥이에요. 맛있어. 먹방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브. 정절 씨는 전시용 짬밥. 되게 훈련 나갈 때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맞다시에다가 죄송한데 저 훈련 나가본 적이 없어서 아 조금 더 얇는데 여기에다가 씹어서 아 근데 그게 맞아. 그렇게 추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 괜찮아 아이씨 아 모르는 것 같아서 아 괜찮아 아이씨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도 가릴 건 가리는 거야 아니 전시라도 이건 못 먹지 개똥을 먹어요 전시라고? 이거 맛있어 너 안 먹어봤잖아 무대에서 군대 체험한다고 해봤어 아 군인이 군대 체험을 한다고 요거는 왜 이렇게 먹냐면 훈련 나가면 밖에서 식판을 못 닦아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걸 이렇게 짜먹으면 밥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맛있겠다. 외부 군대 안 가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린대로 훈련가서 이렇게 밥을 삼시 세끼를 이렇게 먹는다니까요? 훈련 나가면? 국회의 날 기념해서 우리 국훈 장병리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의 편지라도 안 하셔서 씹시다. 너 쓸 거야? 아이 나 예비군 나도 국민인데 자 마지막 라운드는 지식 대결입니다. 아 정지식 대결 문 안에 있는 한민만 배를 눌러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1번 매년 10월 1일은 대한민국 국군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 틀렸습니다.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강병들의 사기를 누리기 위해 그렇죠. 경해진 국군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국군의 날은 과연 몇 주년일까요? 102주년 틀렸습니다. 다음 60주년 틀렸습니다. 아 나 이거 안 알아. 72주년 다시 72주년 안 바꿔요? 네. 정확하게? 네. 네. 정답입니다. 뭐야? 재작년 70주년 기념일까요? 그니까 나도 그거를 내가 기억이 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전쟁을 중단하기 위한 정전 협상을 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정답 정답 10월 13일 틀렸습니다. 다운 6월 6월 28일 28일 업 엄마 안 봐서 나는 오렌지에 럭키 세븐이 끌린단 말이지 27일? 아 맞을 것 같아 세븐 투 엔 세븐 갈게요 7월 27일 아 맞아 맞아 아 아 뭔가 맞는 거야 공기 아 아 아 7월 27일 정답입니다 아 정의는 승리한다 망망되어 싸운 공기동에게 마지막 음식은 계속해서 해군 먹었으니까 마지막 음식은 6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깔끔 깔끔하게 깔끔하게 육군의 육회구요 오 예예예예 홍어 회입니다 홍어 회입니다 사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저희가 치열하게 해봤는데 이유가 있어요 부린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 홍어 홍보대사에요? 오랜만에 간만에 하는데 홍어를 꼭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홍어를 넣어야 돼? 저? 오 이것도 홍어로 보여 저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빨리 맛있어 그냥 와 저거 진짜 많이 섞였어요 잘 봤어요 사실 저는 홍어는 좀 먹을 줄 알아요 몇 번 먹어서 먹방에서 근데 그렇게 초장을 많이 넣으신다고요? 그렇게 먹어요 맛있고 해? 응 굿잡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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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장이랑 먹으니까 괜찮네요 또 근데 살짝살짝 납부탈렛 생긴 것처럼 한 번씩 나와? 네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살고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 전라도 사이나이 아닌교? 오 어디 어디 나둘이야? 진짜 전라도 사이나이 아닌교? 오 청년 냄새가 진짜 깜짝 말라 와 홍 정신 번쩍 살려주네. 오늘.. 우리 생선이 들어갔어. 어 잠깐만. 야 야! 핸드폰 진동모드 하지 말라 했지 내가. 홍월아! 홍월아 접신했다. 홍월아 바닥바닥거리고 말했어. 홍월 귀신이다. 쌍남자 정결. 코감기의 식빵이야. 바로 뚫려. 근데 저는 이제 홍월아 조금 더욱이 된 것 같애요. 나 맛있게 먹고 있을 정도는 아닌데. 그냥 먹으면 먹는다 이 정도야? 자, 이렇게 국군의 날 특집 마디에서 육군대 해군. 저희가 육군이랑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바다 음식 대 땅 음식 요렇게 해서 먹어봤어요. 오랜만에 각종 오빠 하니까 어땠어요? 재밌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약간 좀 부담감을 덜어내서 그냥 진짜 옛날 맨 처음 마인드로 즐기면서 하니까 훨씬 재밌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너무 원하셔서 또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도 맞춰서 채널을 열든 또 콘텐츠를 다시 새로 개발하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고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음에 저희는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학종이었습니다.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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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ר